우리나라 옛이야기 진짜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늦게 얻은 아들 용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귀하게 키웠답니다. 귀엽게만 자란 탓인지 용이는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고 곰뱅이처럼 게을렀어요. 아버지는 용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가장 큰 걱정은 용이가 사귀는 친구들이었답니다. 용이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다니며 나쁜 짓을 일삼았거든요. 과일 서리는 예사고 닭 서리까지 했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들켜 혼줄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 아버지는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용아, 이제 너도 나이가 들었으니 사람 구실 좀 해야지. 밤낮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못된 짓이나 하고 다니면 되겠느냐? 참, 아버지도 제 친구들이 어때서요? 제 친구들이야말로 진짜 친구라고요! 아들은 당당하게 말했어요. 친구라고 다 친구는 아니란다. 친구 때문에 어렵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변치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게야. 맞아요, 아버지. 제게도 그런 친구가 아주 많아요. 아들은 아주 자신만만했답니다. 호냐, 그렇다면 우리 둘 중에 누가 진짜 친구를 두었는지 어디 한번 내기해 볼까? 네, 그래요. 저한테 진짜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아들의 큰 소리에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아버지는 이때야말로 아들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뒤껏 돼지우리 앞으로 갔어요. 아버지, 냄새 나는 돼지우리 앞에서 무슨 생각을 그리하세요? 아들이 물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더 궁금해졌어요. 잠시 후 아버지는 제일 큰 돼지를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용아, 저 돼지를 잡자. 그 말에 게으른 아들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곧 옳지. 내기를 끝내고 잔치를 여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얼굴에 다시 환한 웃음을 피웠습니다. 아들은 두 말 안고 아버지를 도와 돼지를 잡았어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버지는 금세 알아차렸답니다. 하지만 게으른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입가에는 초승달 같은 미소가 피어났지요. 그래 우리 용이만 잘된다면야 아까울 게 뭐가 있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착한 아이가 되길 바랬어요. 용아, 멍석과 될 것을 준비해라. 아들은 흥겹게 벌일 잔치 생각에 군말 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몽석에 삶은 돼지를 싸서 들 것을 실어라. 이번에도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용아, 앞장서라. 내가 진짜로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집으로 가자. 아버지, 우리 집에서 잔치를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아, 제 친구 집에 가서 잔치를 버리시려는 거로군요. 그렇죠? 내가 네 친구를 봐야 잔치를 버리든 안 버리든 할 게 아니냐.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용아, 친구에겐 다른 말 말고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해야 한다. 그래야 너와 그 친구가 얼만큼 친한지 알아볼 수 있을 게야. 예,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들컷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캄캄한 밤하늘에서는 밝은 달님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아들의 친구가 사는 집에 이르렀어요. 아들이 친구를 문간으로 불러냈지요. 간밤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쫓다가 그만 죽이고 말았지 뭐야. 아버지와 내가 잠시 생각할 동안만 이 도둑을 너희 집에 숨겨줄 수 있겠니 부탁이야. 뭐라고? 왜 하필 우리 집이야? 나중에 관가에서 알면 어떡하라고. 안 돼. 어서 가. 얼굴이 새파랗게 찌린 아들의 친구는 대본에 거절했어요. 자신만만하던 아들은 풀이 죽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용아, 그 아이가 너와 제일 친한 친구라고 했느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아버지의 진짜 친구 집으로 가보자. 두 사람은 아버지의 친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친구에게 아까 아들이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염려 말고 어서 들어올게. 들어가서 차근차근 의논해보세요. 자, 어서.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서 멍석을 풀자 삶은 돼지가 쑥 나오지 않겠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사실은 이 애를 바로잡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네. 결국 잔치는 아버지 친구의 집에서 열렸답니다. 용아, 이 아저씨처럼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게야. 알아들었느냐? 이 일로 크게 깨달은 아들은 그 뒤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요가 천사의 주의는 그 Brett 사례 assembly에 날씨가 정말 대전 한명을 냈습니다. 두편 조근한 뒤 이 아저씨처럼 이 아저씨처럼